작년에 석고로 만든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이에요. 뼈 골고라 시리즈에서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원형 안에 보호받고 있는 인간을 표현한 것입니다. 우리는 노아 여덟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홍수에서부터 살아나온 것처럼 현대 모든 범람한 세계에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런 방주 안에 있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. 온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인간상을 빚었습니다. 그 밑에는 골고라의 십자가 뼈가 제작되어 있죠. 가을 국화와 장미, 가을 장미를 이제 설이 내리기 전에 따온 밭에서 따온 토마토들이 이 작품을 장식하고 있네요. 이렇게 매우 아름다워져요. 그럼 이번엔